네, 오늘은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5도, 대전과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많게는 8도가량 오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부분 지역이 25도로 웃돌며 덥겠습니다. 한편 지금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리는 오늘 대기 상태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일부 중서부 지역과 영남 내륙은 오전과 밤에 먼지 농도가 있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서는 5에서 20mm의 비가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4.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25도, 강주 28도로 덥겠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봄빛 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